60m 예선 2조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저도 실력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선수들이 대부분인데요. 저는 이 정국 선수에게 한번 기대를 걸겠습니다. 우선과 캔을 하려. 아 이거 뭔가요. 정말 정국이 빨라요. 어 이거 박빈입니다. 아니 아니 정국이 진 것 같은데요. 정국이 앞서 나가는 텐데 우성 정국이 빨랐었어요. 자 보세요 어 우성 우성 어 모릅니다 아 정국 우성이네요 우성이이이ого 0.08초 차이며 뭐라고 하라고 하라고 하냐 하면 VX 타고 깃을 치고 Palk it like it's hot Because I'm the happy I'm the happy Come along if you feel like I'm the happy V, Koolio는 지가 심상치하노? 왜냐면 Maybe we love And no one You just lost me You lost me right now You lost me right now 뷔, 훌륭하는 것 같은데 괜찮겠어? 뷔, 오늘은 푸시업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뷔, 훌륭하는 것 같은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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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 야 왜 벗냐? 어? 왜 벗냐 내게! 이비야! 울어! 울어! 우리 깔려있는 음식이 P A S T A 파스타 and P A Z Z A 피자 와우! 정말 맛있겠다! 우리 정국씨 졸업 얘기 좀 들어봅시다. 뭐야 뭐야 뭐야? 어디서 배운 거야? 나도 못 알아났어. 퇴본이었어요. 으아아아아아아아 뭐야? 턴 여러분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보이밴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제 거의 뭐 앨런쇼는 고정처럼 쇼를 하고 계시고요. 두 번 나갔습니다. 앨런 누나가 차를 밟고 있어요. 누나예요. 벌써 누나네요. 진짜 같은 모델인데 세 개 밖에 들어가면서 이 누나 차 밟고 있네요. 직접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어린 누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것도 개인 컷 있나요? 그래서 수영장으로 수영장 판목으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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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찍고 싶다 나도 수영장 하나 빨리 나도 수영장 빨리 사이즈 사이즈 메뉴 아 감자튀김 나이스 나이스 나왔다 이제 높게 치는 거 끝났어 직사각형 말고 정사각형 그렇지 직사각형 말고 정사각형 오 야 아 쯔백이야 신아 모두의 예상 진해 모두의 예상 이렇게 다 독특하다 전 지인씨 지인씨 주임씨 슈가 형 오지 시간 잡아주세요 슈가 형 오지 시간 잡아주세요 이게 뭐야 원래 알아줘야 된다고 슈가님 좀 오시고 나와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사인할 그런 마음이 없다고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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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쉰니마다 있고 앞에 사람이 없으면 사람아 어머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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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인원 모집 중이에요. 딱 기다리세요. 방탄 제일 멋쟁이 형님. 지민홀님. 대박이다. 카리스마가 엄청나요. 네. 이거 하나 읽어볼까요. 슈가. 뭐야. 일본어인가요. 뭐랄까. 제가 썼어요. 제가 화이트라고 썼습니다. 화이트라고. 힘내라고. 못 읽어요. 한국말로 쓰세요. 같이 공부하잖아요. 영어까지 어떻게 하겠는지. 다 할게요. 글씨도 희망이 너무 넘친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화이트라고 했는데요. 네. 하나 있어요. 네.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알면서 멤버들이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내가 줄게. 디 형이 입혔신 거. 태형이 복 쓴 거 좋죠. 오 이거 고구를 썼어요. 제가 태형이랑 저희 회사 이제 디 형이 입혔신 거. 태형이 복 쓴 거 좋죠. 오 이거 고구를 썼잖아요. 제가 태형이랑 저희 회사 이제 프로듀서. 그 형님 하나랑 이제 그 형님 비즈 하나에 이제 태형이 작곡한 거를 이제 들려줬는데 잘 들려요. 저 되게 듣고 아니 뭐 태형이 멜로디 잘 쓰고 예전에 잡아줄 때부터 시작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고 되게 오 야 이거 그냥 그대로 내게 정리 통화해서 내도 되겠다고 되게 근데 웃긴 게 야 이거 제대로 녹음하면 되겠는데 형 제대로 녹음한 거 오 야 이거 제대로 좀 다 듣고 제대로 한 번 녹음하면 괜찮겠다 근데 형 이거 제대로 한 건데 미안하거든요. 나 정말 놀랐다. 빨리 가이드 뜬 줄 알았지. 너무 많아. 내가 멀티 두 팔 rdle 했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